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러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요즘 할만한 에드작 많이 없어졌죠? 하지만 오랜만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에드작이 나왔습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구요 자 이 문베일 에드작 과연 어떤건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얘네들은 게임 플랫폼입니다 2022년에 설립되어서 게이머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고 이 문베일 L2 위에서 멀티게임 매트릭스를 구축하며 현재 유저들에게 웹3 생태계에서 몰입형 경험을 창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베일의 팀원들은 게임업계에서 검증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VC가 누군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문베일은 현재 5.4밀리언 달러 투자를 받았는데 뭐 이런 곳이야 일단 웹3 투자하는 곳이니까 많이 봤지만 되게 특이한 기업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배틀그라운드 펍지로 잘 알려진 크래프톤도 이 문베일에 투자를 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여기 홈페이지에 테스크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요 그럼 여기서 지갑 로그인을 하시고 이벤트 탭에 들어간 다음 그냥 여기 나오는 퀘스트들 소셜 퀘스트들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퀘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문빈 포인트를 얻는데 이 문빈 포인트가 추후에 모얼 토큰으로 바뀌는 겁니다 간단한 미션을 완료하셨으면 여러분들 로그인하시고 마이배치에 들어가시면 배치를 민팅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냥 가스비 매틱 조금만 써주고 바로 배치를 민팅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럼 과연 이 에어드랍 작업을 해도 충분히 유의미할까 라는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뭐 언제나 그랬듯이 에어드랍 작업이 무조건 먹여주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뭐 에어드랍 작업도 할 거 없고 이것도 뭐 무료로 그냥 하는 거다 보니까 진행하고 있는데 백허가 생각보다 단단해요 그리고 또 읽어보시면 NFT 테트라 NFT 같은 경우도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에 토큰 에어드랍도 있다고 하니까 제 구독자 분들은 바로 달려가셔서 한번 선점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많이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꿀통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 텔레그램 방에서 선착순 500명에게 문빌 포인트 코드와 골든 티켓 코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이 코드까지 입력하시고 에어드랍 작업하시면 추후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을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하러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